이거지! 미친놈이었어 나 방금! 오우쉣! 오우쉣! 정글은 저튜브?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? 예크! 오우 저튜브! 따뜻한 일곤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오우 깜짝이야 와 존나 무서워 모잉 목소리인데? 모잉인데 이거? 오오! 오오 씨발! 아 진짜 억테일아 이거 진짜 깜짝놀랬어 뭐야 이거 와 신형같이 미쳤다 근데 너무 짧아 와 아 이거 워익아니야 쭈보? 야 꾸며남자 여기 초대하자 야 꿈남아 여기 서버 아프리카 방도 못오냐? 종합게임방인데 일단 초대했거든 여보세요? 어 드림맨 야 드림맨 몇살이냐 너? 저 26이요 아 진짜? 너 왜이렇게 늙었어? 야 일단 드림맨 나 룸부터 봐줘 어때 정글 피드스틱 룬 어디요? 내 방송 별로야? 마공풀 별로일거 같은데 아니 근데 피드를 해야하는데 이거 하는데 이게 좀 재밌을거 같긴해 재미볼거면 마공풀도 괜찮겠다 너 근데 정글 피드스틱은 잘 모르지? 아니요 저 정글 피드도 돌아요 번케로 너 룬은 어떻게 돌는데 그럼? 저도 감전에다가 저렇게 돌아요 딱 1페이지는 집에 다 똑같고 영감 룬에서 완벽한 타이밍만 빼고 다 똑같아요 완벽한 타이밍만 빼고? 네 마공풀 안된다는거죠 저는 야 피드 리메이크 된거 솔직히 어때? 솔직히 정글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 좋아 리메이크 되고서 제가 서포스 써봤거든요 금화구간에서 괜찮던데요? 야 너는 그러면 그 뭐냐 취미가 롤이야 아니면 뭐 뭐 롤 이 아까 너의 인생에 대해서 롤은 뭐야 그럼? 롤은 전부죠 마이 라이프 일단 오케 오케 일단 정글볼 때 처음에 레드 리시 받으면서 칼라브리 치는거 그게 그게 제일 낫지 이거 근데 좀 봐야될거 같은데 그래? 네 한번 느낌 한번 볼게요 일단 아 이거 포션 사면 안되지 드림맨 포션이요? 저는 핑화산 저는 핑화로 좀 메꾸긴 하는데 아 진짜?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말을 해줘야죠 아니 이거 맞아? 얘네 X댄거 같은데? 어 근데 괜찮게 받았는데? 좋은데? 괜찮냐 니네 바텀? 또라이야 또라이야 소리 듣는데 너 아니 말한거에요 말을 저렇게 한거에요? 몰라 말 안하고 했죠? 아 아 얘기를 해줘야되는구나 몰랐어 아 얘기를 해줘야죠 저번은 아 그렇구나 애들 알줄 알았어 오해 터로 포션 빨아주고 이렇게 먹어주고 아 이거 방금 그러고 주껍이랑 같이 긁었으면 더 좋겠다 쉬리키 아 같이 긁을 수가 있어? 네, 아래로 땡겨서 위로 긁으면 같이 이렇게 잖아요 그럼 1초라도 더 단축 되니까 그렇지 끼락끼락 아니 알았어 알았어 뺄게 뺄게 씨발 아, 이거 테리야? 죽었네 오늘 그냥 에라 모르겠다 욕품 받으면서 예능 컨셉으로 가자 이거지 예스 오어 저스트 라이크 섹스 야, 드림맨 좀 알려줘 루트 좀 루트요? 어 지금 너 이럴라고 내가 너 지금 여기 딛고 부른게 아니야 드림맨 아, 오케오케오케 집중해봐 가서 잘 밟, 그 리드 해볼게요 저기 탑 저기 가가지고 전멸로 넘어가가지고 갱킹가자 기다려봐 안 돼 이거 마공중 거리 안되나? 일단 6랩 찍어서 탑밀 한번 따야지 될거 같은데 그거로 6랩 찍어야 저거 갱강 나올거 같애 이는 저 반달 모양에 맞춰야 되는거지? 네 반달 모양 못잡을거 같지 않냐? 어 CC 연기하면 잡을거 같은데 아, 너 좀 빡세겠다 너무 피관리가 잘 되어있다 나잇따아 하아 시가 먹혀져있으니까 궁으로 찔러보고도 될거 뭐야 아니, 얘 플래시 뒀어? 예 그거 분신도 플래시 써요 깜짝이야 내가 놀랐어야 내가 놀랐는데 이거 맞아? 본인이 놀라고 있네 뭐야 나 방금 못 봤는데? 잠깐 채팅했다고? CC 영리한거 맞아요? 응 연기했는데 안죽는데? 방금 콤보 어떻게 넣었어요? 궁, E, Q 아니 저거 끌깨봐 Q부터 넣었는데 Q 쓰자마자 애가 바로 풀 써가지고 E를 못났었어 패시브 왜 자꾸 안써요? 계속 풀 차이 있네 4번 아 4번? 아니 방금 태워놨어 아 오케이 흠 형 저들 스틱은 아닌 것 같아 괜히 정글 서폿 현재 5티어가 아니라구 크흐흨 ㅋㅋㅋㅋㅋ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아 피드리스 정글 좀 더 연습 좀 해야겠네 못한다 피드리스 정글은 솔직히 좀 별로지 드림맨 니가봐도 아니요 정글로 쓰려고 패치한거에요 요번에 그니까 그것도 맞긴 해 W가 라인에서 정글로 쓰라고 패치했는데 별로지 솔직히 괜찮... 근데 형이 지금 못쓰치는 것 같은데? 아니 그러니까 니가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못들었죠? 아니 쪼크 연습하면 잘할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근데 왜 안 알려주냐고 너 이거 알려달라고 내가 그런건데 이미 게임이 터졌는데 아니 안터지게 널 레드 리쉬부터 이건 말이 안됐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왜 말 안했냐고 말해야돼? 그러니까 말해주는거부터 니가 기도를 해줘야지 니가 아예 처음부터 애기처럼 다뤄듯이 그렇지 애기처럼 다뤄줘 그 다음에 Q섬마지 네 Q섬마 시발련아 오케이 지금도 시작한다 궁 쓸 때는 장신구를 항상 가지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? 맞지 두개가 같이 병행돼야되는 느낌 네 맞아봐 공포 연계 확실하게 하는 아 근데 너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티어가 올랐어? 다이아 2였는데 시즌8에? 저 전 시즌 챌 찍었는데? 챌 마무리에요 지금 부캐에요 이거 아 그래도 가이드 뭔데? 본캐가 이거 뭐? 디컬 적었어요 아 사랑했던 날이 너였구나 네 봉풀줄을 드네? 봉풀줄을 들고 강타를 빼는거야? 어떻게 바꾸는거야 스펠을? 뭘로 바꾸지? 텔로 역갱까지 본다고? 플래시를 빼고 같이 먹어야 해서 하드 안해도 돼 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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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냐 뺏툴 돼 뺏툴 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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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어려워 이거 야 아니 이거 어그로 관리 잘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렵다 미안해 아 니는 괜찮냐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리시 안 맞는게 편하다 신적으로 되게 불편해져 안 맞지 않네 아 애매 2렙, 3렙 대 W 어떻게 생각해? W 두 개 주는 거?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6렙 더 빨리 돌고 6렙 더 빨리 가져가고 괜찮다고 근데 이거 두까비까지 먹었으면 4렙 아니었나? 뭐하냐 얘? 플래시로그 여기까지 올라오네, 장식 쿨 하나 돌려줘 와 이거지 이거지 맞쥬 이거지 아 내가 구만해도 공포가 걸리는구나, 치약 없으면 네, 그니까 군 공포 있어요 와 지리네, 다중으로 다 걸려 공포 그럼? 다 걸려 범위 안에 있는 사람 다 걸려 이거 이렇게 패치된거지? 네 그렇게 패치된거지 와 개사기다 이거 여러분의 스피드도 너무 좋아요 와 이런 체력 빌이라서 진짜 좋네 아니 이게 좋아 진짜 방금같이 이렇게 텔같은거 이런거 이거 상대 시야에서 안보이잖아 지금 와드 모르면 편안해 텔 탁 공쓰는거 이거 너무 좋은데? 이렇게 가면 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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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쩔쩔$ 나 줘야지 인간적으로 나이스 W 막 튀게 데미지 더있어? 어 이른 체력비례해서 끝까지 빨면은 봐봐 팍 들어가잖아 진짜 좋다 아 이것도 같이 먹었어 잘못 먹었다 와 정글 작살나 작살나 보여주나? 아 존나 아깝다 아 나 이거 Q쓰고 아 그러니까 이게 W가 Q인줄 알고 아 W먹고 이거 솔직히 쓸 수는 없는데 잘못됐다 손을 꼽였어요 여러분 아 이게 죽어? 이게 죽어? 어떻게 다 죽었어? 뭐야 아 방금 딜 너무 조금 조금이 너무 아쉽다 사일러스가 피델금 빼서 먹었나? 몰라 음 그런거 같은데 방금 그지? 내 궁만 있는거 아니었지 방금 맞아 맞아 그런거 같은데 얘들아 자신이 그럼 오던가 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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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개새끼들아 그냥 써주고 그렇지 살고 싶어 아! 오우! 져들브스틱 뭐냘고 어어 지린다 얘 다 온다 아니 얘들아 나 잡으러 세병이 오는거 말이 안되지 와 근데 님들아 이거 봉풀주간 다음에 킬쓰는거 진짜 좋다 피델스틱 살린거 같아요 와 정글리 미쳤다 ㅈㄴ 빠르다 진짜 또 돌아 또 돌아 또 돌아 또 돌아 시야 안보이는 공포 한번 건더기래? 시야 안보이는 공포 갈거에요? 어 공포 건더 했는데 분명히 아 ㅈㄴ 아깝다 나 테리 써 바로 먹자 아 아깝다 아 까비 나패드 좋다 지금이다 우연지든가 잠시만 돌리면서 아 이거 와드좀 내가 요청 좀 해놓을걸 아 아 아 아깝다 이거지 미친놈이였어 나 방금 오우 쉣 지린다 사민 공포 와 이거 지린다 kok 지렸다 5 아 어허 유하 지린다니까 여성들 세계 3인공포 다 들어가서 다중으로 그니까 그 첫 틱에 묻어야되는거야? 네, 첫 틱에 다 묻어야돼 두번째 팁부터는 공포 안걸리고 난 Q로만 걸어 시야에 보이니까 두번째 팁 그 다음에 Q 쏘면 걔한테 딜이 엄청 들어가 공포 걸리네 Q로 쏘면 아! 우 cod 와우ligh에 오이시에에 Deaf 오이시의에에 고고와 고 고 고 일로와 으아악 오이 시에에에에 다중공포가 진짜 메르켈가 개사기라니까 이거 다중공포 여러분들 유하 이거 지린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게 제가 숙련도가 낮아서 그래 숙련도 나오면은 아 유하가 안 퍼스버스면 한 번 더 할라 했는데 나이스 나락전에서 피틀거리면 지리겠다 근데 이거는 소통되면 조금 애매하긴 해 와 딜량 미쳤다 거의 1등이다 드레미라 고맙다 오늘 좋은 고급 정보들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